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 고잔 5차 푸르지 아파트 32평양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호 2022타경 53644번입니다. 감재가는 6억 6,500만원이며 개비부동산평양가는 5억 6,500만원, 대지권 19평양에 전용면적 26평양, 분양면적은 32평양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49% 가격인 1차 제재가는 3억 2,585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259만원에 1차 입찰은 2023년 6월 22일에 진행해져이니 주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 고잔 5차 푸르지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수인분당선과 4호선 고잔역 600m로 안산진흥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이처하고 있습니다. 예선 물건 현황입니다. 안산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안산 고잔 5차 푸르지 아파트는 514동 8층으로 대지권 19평양에 전용면적 26평양, 분양면적은 32평양 아파트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2년 3월 기준으로 6억 6,500만원이며 이에 유찰된 후 변경중에 소유자의 치아사 제출로 기존 2022 타경 688번은 사건 정결되었습니다. 중복사건으로 매각이 재진행중에 있으며 근본차수는 감재가 대비 49% 가격인 3억 2,585만원을 제재가로 1차 입찰이 진행중이며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3,259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고잔 5차 푸르지 아파트 32평양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양가는 5억 6,500만원, 상위평양가는 5억 8,000만원, 하위평양가는 5억 5,0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9,000만원에서 3억 3,50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문건 1항을 살펴보면 대구건설이 시공하여 2003년 5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15개동에 1,11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도 쓰는 1.1대이며 갱매 문건은 최고층 15층 중 8층 32평양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사 말소개준 권리는 2017년 3월 24일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3억 5,1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4억 9,659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 맹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례금용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등록된 점유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소유자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의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안산, 고잠, 푸르지오 5차 아파트 32평양은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며 지난 2023년 5월에 11층이 5억 6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푸르지오 5차 아파트 32평양 매물호가는 501동 남양 5층이 6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해나 안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량 71% 매각률 20%에 경쟁률은 13.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수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청구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납짐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권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상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률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 고잔 5차 프루지오 아파트 32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납짐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